너무 단순해도 난 싫어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나는 못생긴 건 딱 싫어 너무 빠른 것도 난 싫어 나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건 좀 곤란해 진짜 사랑이란 건 서로 느낌이라는데 나는 사랑을 아직 몰라 조금만 기다려 진짜 사랑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주겠지 만날 수는 안 나도 느낌이 중요해 너를 말할 수도 없지 생각해 너무 빠른 것도 난 싫어 나를 만나자고 너는 나를 찾아와도 나는 너를 몰라 너를 만날 수가 없잖아 천국 축하합니다 결승전 최영환, 김승욱, 코요태, 김완선, 김환 이진관 특집 도전 천국 도전 천국 역시 결승은 서바이벌입니다 중간에 룰렛 가운데 물음표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국민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스톱을 잘 정지를 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김승욱씨하고 최영환씨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주세요 자 룰렛 돌려주세요 주세요 멈춰 소천이 현명한 선택 알죠 이 노래는 저희 또래는 다 알죠 최영환씨가 과연 소천이 여러분 나오실게요 멈춰주세요 아 다시 나four 네요 하하하하 어 5배위로 어우 왜이러니 어엇 안 나 bestimmt 하지만 이젠 알았어 나보다 예전 그녀가 더 쉬웠겠지 그녀를 네가 정리했다고 말할 때 한 번쯤 날 의심했다면 오늘의 1월 실패는 없었을 거야 흔들리지 마 너밖에 없어 이 얘기 거짓말이라도 난 생생한다 나 몰래 지금껏 그녀를 만난 거야 이젠 필요 없어 모두 잊어둘게 전선표 이별은 없잖아 더 많이 기다리는 인형은 아냐 어차피 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차라리 잘될 거야 이별이 넘명한 속살기였어 최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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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화